한 지붕 아내 여덟 명과 사는 태국 남성 돈 많냐고 없는디 무려 여덟 명의 아내와 한 지붕 아래 사는 태국 남성의 사연이 알려져 이목이 쏠렸습니다. 타투 아티스트로 알려진 웅담 소로순 최근 태국의 유명 유튜버 조코 패밀리쇼에 출연해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진솔한 인터뷰를 진행했죠. 조회수 330만 뷰를 돌파한 이 프로그램에서 소로순 여덟 명의 아내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는 첫째 아내를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만나 사랑에 빠져 청혼했고 둘째 아내는 시장에서 셋째 아내는 병원에서 각각 만났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내는 각각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통해서 만났다. 일곱째 부인은 사원을 방문하던 중 만났고 마지막 여덟째 아내는 네 명의 아내와 함께 파타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만났다. 여덟 명의 젊은 아내들은 소로순 지구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살이요 깊은 남자라면서 그가 우리 각자에게 너무 잘 대해줘서 화목하게 지낸다고 말했죠. 현재 그의 아내 중 둘은 임신 중이며 이미 첫째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있고 아내들은 두 명씩 한 방을 사용하고 매일 밤 정해진 순서대로 소로순과 잠자리를 갔는데요. 가족의 화목을 위해 소로시 지키는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소로시 여덟 명의 아내와의 지키는 규칙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 명의 아내와 동시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한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을 편애하는 일 없이 여덟 명을 동동하게 사랑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할 때 아내의 동의를 먼저 구한다. 또한 아내들도 다른 누군가와 사랑에 빠져 헤어지길 원하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여덟 명의 아내는 모두 그가 새로운 아내를 맞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으며 첫째 아내는 소로시 두 번째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을 때 둘째 부인을 감당할 만큼 그를 사랑했다고 전했죠. 나머지 일곱 명의 아내 역시 소로시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미칠듯이 사랑에 빠졌고 그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내들은 가족들에게 일부 다처제의 결혼생활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로스를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친구와 가족들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고 전했죠. 소로스는 사람들은 내가 돈이 많아 여러 명의 아내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라면서 식구들은 각자의 몫이 있어 아내는 집안일을 하거나 음식, 화장품, 수제, 장신구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각자 생기를 꾸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